구로 거리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공사 예정지의 수목 중 80% 이상은 제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원 대신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거리공원을 지키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에서 공원 지하가 아닌 다른 대체부지의 공용주차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재건축 과정에서 기부 체납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과 리모델링이 추인 중인 체육관의 주차 면수 확대를 검토한다면 주택 밀집 지역과 상업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로구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5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 해당 재건축 사업은 이주 절차를 앞두고 있고 체육관 부지에는 대규모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경남연리재건축 조합이 2주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설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2층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구로 생활 체육관 그렇게 40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많아야 20대 정도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 면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죠. 지역마트의 주차시설과 4차로인 도림철로 중 3개 차로를 활용해 주차 면수를 확보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시유지인 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고수하는 입장과 녹지 보존을 위해 대체 부지를 찾자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의 명함은 시의회 후반기 회계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